경남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비로 148억 원을 확정했습니다. 경남도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심사해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도민에게 필요한 최종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도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. 이 결과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비는 총 147억 5,8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도정참여형과 도시군연계형, 청년참여형, 지역주도형 등 4개 분야입니다. 도민에게 많은 표를 얻은 분화별 우수사업으로는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 지급, 문화의 빛으로 살아나는 상상력 임대사업소 등입니다.